이번에는 가요데스크 성년 음악회 1부 마무리를 해주실 멋진 가수 겸 현대기획방송의 유튜브 녹화 대표님이십니다. 우리 최성갑 가수님의 인생길 함께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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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남자 가수 중에서 1등입니다. 많은 자리 하나 준비해주시고 계속해서 반죽이로 보릿고개 선글라스 쓰고 하십시오. 그리고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성 관객 여러분들이 최고로 지금 보냈습니다. 맞죠? 그리고 많은 준비해주세요. 현아 가수 시리하고 신경만 가수 시리 두 장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자 두 번째 노래 보릿고개 보릿고개 이 노래를 꿈쥐 받아 저 하늘나라의 가르치는 그리 보신 세상이 아니라 보릿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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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жал 작은 봄빛의 거시전 방금 지워져낼게 나는 서로 믿고 살았던 악마는 우리 고개야 불빛이 더 머물며 슬픈 걱정은 어머니의 한숨 울렸어 하얗지지만 내 거짓말 가슴이 우리 고개길 소린대 작고 무명만을 채우시던 그 세월이 어찌 다 썼어 좌단 머리의 거시전 바람결을 지워져낼게 바람결을 지워져낼게 사 wszyst、 바람결을 잃고 살았던 악마는 우리 고개야 울빛 다가올게 슬픈 목적 어머니의 한숨 울렸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예 박수